자 이번 시간은 194페이지 지붕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구조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제1절 KO 파트하고 그 다음에 제4절에 보시면 200페이지에 보시면 홈통이 나와요. 그래서 1절하고 4절이 중요합니다. 이 파트에서 거의 냅니다. 2절 3절은 잘 안 가요. 어쩌다가 거기 3절 한 번 갔어요. 3절 아스팔트 싱글 한 번 딱 냈고요. 그러면 한 번 냈는데 목숨 걸지 말고요. 그래서 1절하고 바로 4절입니다. 그래서 앞전에서는 1절에서 시험 냈죠. 그래서 1절하고 4절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4페이지 물매에 대해서 나와요. 물매. 지붕에 자 뭡니까? 비가 내리면 경사를 둬야 되죠. 그래서 이 물매라는 것은 물매, 설비에서는 9배라고 해요. 그러면 비나 눈이 내렸을 때 이것을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 두는 거죠. 경사 또는 기울기 두는 거예요. 기울기. 이것을 물매라고 해요. 물매. 그래서 이것을 물매라고 한다. 경사나 기울기 두는 것을 물매라고 해요. 그러면 물매의 정의에 대해서 해놨죠. 수평거리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거리에 대한 직각삼각형의 수직 높이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수직 높이. 수평거리에 대한 수직 높이죠. 이걸로 이 경사도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이것이 물매 경사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95페이지 보면 거기 나오죠. 지붕이 경사물매가 3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많이 나오죠. 2분의 1, 50분의 1 나오죠. 이거입니다. 수평. 그러면 수평 3에 대한 수직 높이 1의 비율이 3분의 1 물매가 되는 거죠.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194페이지 2번에 45도 경사물매를 대물매라 해요. 그러면 수평하고 수직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거하고 이게 동일하다. 동일하니까 이 각도가 정확히 몇 도가 나온다? 45도 경사가 나오겠죠. 이 물매를 대물매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변하고 이 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도 경사를 우리가 대물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45도 보다 더 가파른 경사도가 있겠죠. 이거보다 더 긴. 그러면 이 경사도가 45도 각도보다 더 가파른 게 많겠죠. 이걸 총칭해서 대물매라 하겠다는 거예요. 대물매. 대물매하고 대물매의 기준을 조금 정리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3번에 모임지붕의 춘이와 같이 사방 모임지붕은 페이지 19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이 모임지붕이죠. 이런 게 모임지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임지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임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모임지붕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양쪽으로 이 사방기. 여기 기잖아요. 여기를 기락하죠. 모서리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이 경사. 이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끈이죠. 이 경사. 이것을 우리가 기물매라 하는 게 내 모서리기. 이 경사물매를 기물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물매. 그래서 이 모임지붕에서 기물매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 끝부분에 우리 기와지붕 하면 옆에 추녀라 하죠. 이 부분에 추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물매라 해요. 그러면 이 기물매는 일반 평물매보다 완만한 경사가 되는 겁니다. 완만한 경사. 그러면 기물매는 예를 들어서 작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 물매였다. 수평 3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 보통 3대 1에 지으면 2경사도 했죠. 여기는 2경사도 했어요. 그러면 기물매는 작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서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의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여기도 3이에요. 그러면 이 빗변 길이가 나오겠죠. 이 빗변 길이. 그러면 이 빗변 길이가 밑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경사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물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물매인데. 그러면 높이는 일정한 1인데 수평 길이가 더 길어지죠. 기물매는. 그렇게 기물매는 일반 평물매보다 더 완만한 경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물매 일반적 사항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지붕 면적하고 물매의 관계를 해놨죠. 그래서 지붕 면적은 결과지 지붕의 크기를 뜻하는 거죠. 지붕 면적. 지붕 면적 개념하고 물매의 기울기 중 경사잖아요. 경사. 이것은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지붕 면적과 물매는 두 가지는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지붕 면적이 크면 물매도 급한 경사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의 크기죠. 두 번째 재료의 크기. 재료의 크기적인 측면하고 물매의 경사적인 측면은 반비례 관계가 된 재료하고 물매의 크기하고는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재료가 큰 걸 쓰면 이연 부분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재료가 작은 재료를 쓰면 이연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재료의 크기가 크면 완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료가 작아지죠. 작아지면 물매를 급한 경사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일수록 그래서 적설량이나 강우량하고는 관계 있다는 거죠. 강우량이나 이런 적설량, 적설량하고는 물매는 경사는 이것은 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재료의 내수성이죠. 내수성. 내수성이라는 것은 물에 견딜 수 있는 성지인 내수성이죠. 내수성하고 물매는 반비례죠. 반비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수성이 좋게 되면 물매를 완만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내수성이 떨어지면 물매를 급한 경사로 해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거기 지붕의 경사 물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정확히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매는 이렇게 나눠지죠. 2분의 1 이상 물매가 있고요. 그러면 분모 수치가 작아질수록 급한 말이죠. 3분의 1 이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4분의 1 이상 물매가 있고 50분의 1 이상이 있죠. 50분의 1은 굉장히 많죠. 그러면 2분의 1 물매가 무엇이 있다? 평익기 금속 지붕 5번에 나오죠. 평익기 금속 지붕입니다. 평익기 금속 지붕은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금속 관련된 것은 4분의 1이에요. 금속은 여기 다 들어가요. 금속은. 이것만 평익기만 2분의 1이고 나머지 금속은 얼마다? 제가 됩니다. 4분의 1로 가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절판이다 또는 금속에 대해서 기화다 이런 건 4분의 1로 가주면 돼요. 그런데 제조업자가 보정한다.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정하는 경우는 그때는 50분의 1이 되어주면 돼요. 그러면 금속 기화든 금속 절판이든 이런 것들은 여기 간다. 4분의 1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심을 해두시고 금속판 지붕이든 이런 것 다 여가면 돼요. 금속판 지붕이다. 그래서 평익기 금속 지붕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 관련된 것. 그래서 기화 지붕하고 이게 3분이죠. 기화 지붕하고 두 가지가 아스팔트 싱글. 싱글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기타 잘 모르는 것들 길게 되면 이겁니다. 긴 것은 다 5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설계 도면이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50분의 1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든 아스팔트 지붕이든 아니면 우리가 폼습의 단열 지붕 공사든 아니면 금속 절판인데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정하는 이런 50분이 많죠. 그래서 이걸 달달달 암기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확히 암기해놓으십시오. 그리고 195페이지 박스에 보면 평 지붕. 지붕 경사가 6분의 1이 안정을 평 지붕이라고 하죠. 평 지붕. 그래서 평 지붕이 제일 짧아서 평 지붕이 시험 지문에 한번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 왕경사 있죠. 왕경사 지붕이 있고 왕경사 지붕. 그리고 일반 경사죠. 일반 경사 지붕이 있고 일반 경사 지붕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 있다. 여기 보시면 급경사 지붕에서 나누어지죠. 급경사. 그래서 이 4개 지붕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기본은 평 지붕 정리하셔야 되죠. 경사가 6분의 1이하인 지붕이고 자, 얘가 급경사가 얼마가 된다. 4분의 3 이상 돼야 되죠. 얘가 4분의 3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간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6분의에서 이거 가고 그다음에 4분의 1 미만이 될 거고 그리고 4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평 지붕하고 급경사 지붕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언급됐고 뭐 이거 두 개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하부구조 처짐은 240분에 수평이 240에 대해서 1의 비율로 처짐이 있어야 돼요. 처짐은 최대한 적어야 되겠죠.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제로의 조건 나와요. 5번에 페이지 195 제로의 조건에서는 2번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2번 가지고 8회 때 냈던 게 열 전도율은 적어야 돼요. 자, 열 전도의 지붕이 크면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은 적어야 돼요. 그리고 불연제야 돼. 불연제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제입니다. 자, 그리고 1번 섭두의 안 신축은 내수, 내풍, 불에 잘 견디고 바람에 강해가 됐죠. 그리고 그래서 섭두의 신축이 적어야 됩니다. 뭐 그거 정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196배 지붕의 형태 여기서 앞전에 시험을 출제했죠. 그래서 박공 지붕은 두 면으로 경사만 진 거예요. 두 번째가 모임 지붕이고 한쪽으로 경사지면 외쪽 지붕이고 그 다음에 방향 지붕이 중앙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의 방향 지붕이 많이 이루어져요. 조그맣한 건물에 간혹가다 정자같은 데도 이런 거 있죠. 막루 이렇게 사람들 한두 명이 앉아서 술 드시라고 이렇게 땅간 딱 해가지고 그런 지붕에 방향 지붕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합각 지붕이 보통 이것이 큰 건물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런 경북궁이라든지 뭐 창경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기 가가지고 어디입니까? 사찰 같은데 뭐 큰 절에 가서 대웅전 같은 거 전부 다 이런 걸로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양반 한옥가 기하집에 가면 지붕이 이걸로 많이 되죠. 합각 지붕 그 다음에 보통 박공지부로 내려오다가 다른 게 추가된 거죠. 그것이 넓혀기 위해서 합각 지붕이고 그래서 이제 앞전에 방향 4번하고 6번하고 이제 서로 바꾸어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톱날 지붕이 있죠. 톱날 지붕이 이렇게 생긴 거죠. 방지공장 같은데 섬유공장의 방지공장에 썼던 거예요. 지붕은 그럼 이런 톱날 지붕은 실내 조도 분포를 큐니라 할게 쓰는 것이 보통 톱날 지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거기 이제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소설 지붕 나오죠. 지붕이 지붕이 더 소성기 소설 지붕입니다. 간단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3절에 보시면 아스팔트 싱글 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스팔트 싱글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파트 이제 경사지붕 아파트 이렇게 박공으로 해가지고 여기 갈색 비슷한 거 색깔은 여러 종류죠. 여기 붙였던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런 거 있죠. 갈리 초소 같은 게 있죠. 그 지붕 위에 이렇게 붙였던 재료 이런 것이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뭐 네이버나 이런데 포털 사이트에 아스팔트 싱글에 가 하면요.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거 보시면 쉽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칼라로 실제 그물 이렇게 보시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싱글인데 그래서 이거 한 번 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내고 있는데 좀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분은요. 197 일반상에서 1번 좀 읽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겁니다. 페이지 198페이지 아스팔트 싱글 설치해서 1번 나오죠. 아스팔트 싱글은 싱글용 못이나 그물못은 싱글용 못은 일반 못하 작죠. 못대가리 이렇게 있으면 못이 짧아요. 싱글 못은 그런데 그물못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 이런 형태로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금을 모시고 이게 싱글 못이거든요. 고정하면 되고 이때 2번 지붕 너리에 설치할 때는 아스팔트 싱글 지붕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붕 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경사면이 그럼 직교가 이쪽 방향이잖아. 이쪽 방향 이렇게 설치하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작업은 대각선 방향으로 상부 쪽으로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사해나가라.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공사해 주죠. 상부 쪽으로 행하시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봐두세요. 그리고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못바퀴가 나와요. 그래서 못바퀴에서 그 아스팔트 싱글용 모시는 그물못은 아연 제품을 쓰든지 아니면 아연도 제품 아연도라는 것은 도금해 준 것을 도락합니다. 아연도 제품 사용해 주고 그런데 공장에서 이제 접착제가 도포된 데는 못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때 모선 싱글 모세 50mm 지점에 정확히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일 하단 모세 사용량은 싱글 형태가 한 게 없어요. 싱글 형태가 많아요. 사각직 사각형도 있고 마롱모 형태도 있고 벌집 모양 형태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선 4개 4개만 정확히 박으시라는 겁니다. 그 점 간단히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홈통 공사가 나와요. 자 홈통은 다름 아닌 이거죠. 여러분들이 물을 갖다가 어 자 이겁니다. 사실 홈통 공사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슬레이트 지붕 하면서 사실 홈통 공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왓집 이런 데는 홈통 공사 없었잖아요. 초가집에 홈통 공사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하면서 석변서를 냈대죠. 지붕에 막 엎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홈통 공사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붕에 이제 처마가 있을까 지붕에 이제 경사가 지니까 이렇게 해서 처마가 이렇게 있을까 아닙니까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자 여기 이제 처마가 이렇게 돌출되었죠.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길 처마라고 하죠. 그래서 처마에서 제일 먼저 물을 받아주는 것을 처마홈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처마홈통이에요. 여기가 처마 처마에 설치한다. 처마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가 그러면 처마홈통은 이거는 수평홈통이에요. 수평홈통이에요. 처마홈통에 여기 이제 수평홈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밑도 여러분들 처마홈통에다 물을 다 담을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이걸 흘러내려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경사홈통을 설치한 깔때기 모양처럼 생겨서 전달해주는 이 경사홈통이 이게 깔때기예요. 연결하는 거죠. 연결관이죠. 그래서 깔때기홈통이라고 연결관이죠. 사실 연결홈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깔때기홈통이 이거는 이제 경사홈통이죠. 얘는 경사홈통이에요. 경사홈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수직홈통에다 전달해줘야죠. 그러면 여기 이제 깔때기를 수직홈통인 선홈통에다가 연결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선홈통이죠. 얘가 이제 선홈통이 있는 게 수직홈통인 이 선홈통이 이제 수직홈통이죠. 수직홈통 그래서 이제 장식 여기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깔때기홈통은 처마홈통하고 선홈통을 연결해주는 홈통이죠. 연결관이에요. 이것이 깔때기홈통이고 그럼 이 부분이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장식복제가 미관상에서 이렇게 꽂아서 선홈통에 꽂아있는 거죠. 이게 장식홈통이에요. 장식홈통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바깥쪽으로 45도 이렇게 꺾어서 우리가 해줍니다. 45도 경사지기에서 이렇게 바꿔줘서 배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처마홈통 처마홈통이 수평홈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시험을 제일 많이 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선홈통으로 최근에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마홈통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거기 2번에 보시면 제작시 단위길이에요. 처마홈통은 단위길이에요. 단위길이가 2400mm죠. 2.4m죠. 2400에서 3000mm 이내로 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3000mm 그래서 2.4m에서 그러면 자 그런데 이 선홈통 있죠. 수직홈통인 선홈통은 최장길이에요. 얘는 최장길이로 나오고요. 이거는 최장길이 3000mm 이내로 해야 되죠. 얘는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최장길이고 이건 단위길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처마홈통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위길이에요. 그런데 선홈통은 수직이니까 이거는 3m로 이하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은 7번에 보시면 점화홈통의 폭은 최소 100mm 이상 하라. 제작을 할 때 폭이 100mm 이상 된다. 100mm 이상으로 하고 이때 이겁니다. 폭과 깊이 비는 4대 3으로 하자. 폭이 4일 때 깊이는 3의 비율로 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석일 때 함석 함석일 때는 감기를 해야 돼. 이거 손배입니다. 함석이 되면 그래서 감을 때는 안감기로 해서 제작을 해야 돼. 안감기 그래서 함석일 때는 제작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신축 이염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축 이염 그래서 신축 이염은 매 15m 간격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15m 간격으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신축 이염 사이에 선음통이 1개 이상 대준된 게 그게 9번이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시고 11번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첨화음통에서 이 경사는 선음통 원활한 배에서 충분한 경사를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경사를 가지면 돼요. 각은 이게 몇 분의 얼마 이렇게 했는데 충분한 경사를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첨화음통 이염은 겹친 부분은 최소 30mL 이상 대주고 겹치도 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50mL 이하 입니다. 12번도 언급이 됐죠. 그래서 겹침은 30mL 이상 그리고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철물은 최대 50mL 이하 관계로 설치 고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점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선음통 나오죠. 선음통 선음통 22회 때 이거 가지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거기 4번에 보면 선음통과 벽면 이격거리죠. 그러면 이 선음통을 벽면에서 이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격거리 이격거리는 30mL 이상 되어야 돼요. 자 만약에 이 홈통을 벽에다가 밀착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됩니다. 소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소한 30mL 이상 이격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개념은 우리가 연결 철물을 갖다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철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선음통 이제 거리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선음통을 벽에다가 거리를 설치해서 걸어줘야 돼요. 근데 위에서는 아래에서 200위치에다가 선음통 거리를 우리가 했을 때 등거리를 유지하라. 같은 거리를 유지하라. 이거죠? 이 거리가 이 거리가 같은 거리로 하라. 등거리 개념은 등거리 개념은 그래서 이 부분이 1500mm 1.5m 되겠죠? 1.5m 간격으로 홈통 거리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 점 보시고 그리고 7번에 선음통 하단부에 배수 45도 건물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페이지 보면 장식홈통이 나오죠? 자 장식홈통은 이거죠? 장식 목적이 장식 그리고 방향전환 우수의 방향전환 방향전환 그리고 저거죠? 넘쳐 흐름 방지 넘쳐 흐름 방지 이런 목적으로 장식홈통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거기에서 장식홈통은 1번 가지고 낼 거예요. 장식홈통은 1번에서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접합은 10mm 내외 금을 적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장식홈통의 접합은 원칙이 금을 적기에요. 가마 적기 금을 적기 이렇게 접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걸 금을 적기 금을 적기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작은 것은 납땜을 합니다. 겹쳐서 납땜 작은 것은 납땜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은 금을 적기가 힘들기 때문에 납땜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밑창에는 꼬지홈통의 조진못으로 조지고 조진못은 이겁니다. 보통 이겁니다. 못을 딱 보면 못대가리가 몸머리 부분이 안 문들어지죠. 납행대로 돼가지고 탁 때리면 못이 뭉그러집니다. 그래서 조지고 납땜에서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으면 된다. 그래서 얘도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처마 물바지 홈통과 홈통 연결 그러면 홈통 연결 간이 깔때기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처마 홈통 연결 간이 깔때기죠. 선홈통 연결 부위에 겹치면 최소 100mm 이상이 돼야 돼요. 체크하시면 100mm 그러면 우리가 장식 홈통을 선홈통에 꽂아 넣는 것은 60mm죠. 60mm 이상 꽂아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처마 처마 연결 연결 간하고 선홈통 연결 부위는 최소 100mm 100mm 그거 혼돈하지 않도록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알아둔데요. 처마 물바지 홈통 연결 간은 선홈통과 동일 재료를 사용해서 제작 조립 해야 돼요. 그래서 같잖아.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걸로 해야 되죠. 같은 재료를 써야 돼요. 자 만약에 재료가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죠. 금속의 이온화 경향 차이에서 부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온화 경향 차이에서 그럼 예를 들어 제가입니다. 얘는 아연도금 철판 하면서 이걸 썼고 중간에 얘만 연결 간을 동간으로 했으니까 동하고 아연하고 접촉하면 아연판하고 접촉하면 아연이 부식당해져요. 그래서 동일한 재료를 쓰는 거예요. 이종 재료 쓰면 안 돼요. 그 점 알아두면 돼요. 그럼 5번은 3번하고 1번이 있거든. 그 두 가지를 좀 잘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 점 정리를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붕공사는 물매 경사 쪽이 제일 중요해요. 올해 시험 제일 중요한 그리고 홈통공사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수미 방석공사 쪽을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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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